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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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는 괜찮죠 해봅시다 오 오 열어어어어어어어 공짜야 공짜 오 잠깐만 이번 판 오 뭔지 몰라도 좋은거 같아 올 스테트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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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괜찮아졌다 하지만 또 이런 맵에는 갑자기 유령이 또 나오겠지 언제나 그러왔듯이 이렇게 좋은 시작이면 이제 보스 웹에서 유령이 반갑게 저희를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재현은 잘 맞지 않지만 이럴 땐 맞는 편입니다 죽었어야지 이거 먹으면 열쇠 더 많이 확보하겠지 아 분명히 그 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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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제발 유령 말 아니 아 대박이다 대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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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말 아닌 것만 해도 정말 대박입니다 게다가 이 보스는 지금 힐드템 주기 때문에 정말 얘가 나오는 게 내가 보면 내가 보기엔 최고인 것 같아요 로스트할 때 큐브 이트나 밴드걸 주니까 밴드걸 큐브 이트보이 템 줘 빨리 빨리 죽어라 잡았구요 마무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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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이번 판 이번 판이다 이런 판은 정말 깨진 못하더라도 마린은 가야지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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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다려봐 아 도르나가 와아 진짜 집중한다 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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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따님 언제 깨냐 가자 어니마니마니마니마니마니마 머릿속으로 막 카페벤에 지금 재생된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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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주고 예쓰 핀이네요 핀은 또 허접한 보스니까 좋아 이번 악마방샘 혈사포 한번 혈사포 한번 나와라 코피 목숨도 좋고 혈사포도 좋고 악마방이나 순사방이 무조건 나오는데 도마트 스테이지니까 도마트 스테이지니까 하아 제발제발제발제발 제발제발제발 오우 제발제발제발제발 제발제발제발 뭔가 똑같은게 두개나 있어 하아 하아 구피는 구피인데 구피 꼬리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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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구피 목걸이 있으니까 오이파트 확률을 살 수 있어 내 운이 좋기를 빌자 계속 그리고 이거 쪼리있는거 어쨌든 보조딜러 괜찮으니까 없는거보단 있는게 낫지 어 노노 접근 노노 가자 황금방 하아 잠깐만 이러면 상점 무조건 열어봐야돼 BBF 나오면 이거 사채 써야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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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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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성경 자 이거는 여러분 피칼방 갑니다 피칼방 핀 오케 아까 아까 도스방이 잡았던 애야 개상했어 예상했는데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네 싱싱한 화이트잼님 감사합니다 파이야 파이야 아 아깝다 정말 아깝다 아 정말 아깝다 정말 아까운데 일단은 괜찮아 아 야 두개를 지웠어 배열 구피셋 배열 두개 지금 두개를 지웠어 하아 일단 구피셋은 완성했는데 흠흠 세개 지은건가 아 세개 지었구나 아 좋아좋아좋아요좋아요좋아요 하차는 거미한테 죽을수없어 이제 하차는 거미한테 죽을수없어 이제 후 좋아좋아 돈 5원 이거에 하면 십오원에 상자문가서 지도사자 지도사러왔습니다 수고용 선제쓰무없음 아 네 스페이스바 아이템이 있으니까 뭐 없어도 딱히 생각해볼만한 가치는 없네요 행정책보단 다른거로 지금 핀경을 써야죠 좋아 세워즈 스테이지 정말 지금 베리베리 굿하게 이쪽까지 왔어요 자 이거는 일단 흰상자고 느낌은 오른쪽 위에 뭔가 일단 황금방이랑 그런거 몰려있을 것 같아요 좋아 쉬운 맵 쉬운 맵 쉬운 맵 네 쉬운 맵 구비 파리도 생겨서 지금 좋아 이거 안정적으로만 하면 돼 정말 나는 안정적으로 해야되는데 창구리샷 오케이 배드가스 자 괜찮아 TNT를 빵 터트려주면 다 죽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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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리가 지금 어마어마 해주고 있죠 흠 여기 한번 가주자 여유있다 자 아래놈부터 우리 오른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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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825 그냥 호로록 오케이 잘 왔다 이거 열태 개많이고 있다 네 게임 추천하시고 있으면 게임 추천 게시판에 써주시고요 그거 한다고 그렇게 말해봤자 제가 해주진 않잖아요 허 잠깐만 여러분 이거는 에탄티고가 이거 좋아 야 이거 잘하면 깰 수 있겠다 진짜 지금 이거 각 나왔다 각 나왔어 혈사품만 먹으면 돼 혈사품만 먹으면 혈사품만 먹고 뭔가 좀 괜찮은 거 하나만 먹으면 돼 지금 지금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못 오고 제발 이번 황금방 황금방 이번 황금방이 헉 헉 헉 헉 헉 헉 여러분 헤드슨다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잖아 그거 이거 무적 되는 거잖아 1회 무적 맞나 하 오 진짜 클리어 클리어다 이거 이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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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하 진짜 됐다 이거 아 클리어강 나온다 예 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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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방? 달방 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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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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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이거 게임 이렇게 될 판이 있구나 달방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주 좋고요 달방이 이제 여기서만 굽힐 게 있으면 일단 이거는 좀 달갑지 않은데 터치겠습니다 좋아 살짝 밀고 오케오케오케오케 좋아 나가 안 아프지 무적이니까 난 하.. 데드캔만 먹으면 돼 정말 데드캔만 먹으면 이미 구피 세트 완성되었으니까 이걸로 데미지는 충분하고 데드캔만 먹어서 생존만 하면 돼 오케 오케 이런 맵에서 절대 죽을 잃었고 들어봐 고개 오 Tsong 대결 보스 쉬운 거 나와라 좋아 아잉 죽어! 악마방! 야 이거 아깝네요 근데 이거가 사이즈 사이즈가 작아지죠 어! 너무 좋아요 사이즈 작아지는거 이건 뭐지? 봄자하키 큰 힘이 없고 귀 어디감 여기다 벌벌벌벌벌 떨게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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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룩이 중요해 지금 귀 없어도 돼 이거 이쪽 방부터 가자 방천선으로 돌면서 타밍할 수 있는거 다 하면서 가는게 좋아 오케이 여기 피칼방 피칼방 황금 황금 오케이 쉬운 방 쉬운 방 나와봤자 뭐 레디나 몬트로 정도 나옵니다 피칼방 가볼만하구요 홀리실드가 정말 근데 진짜 좋은거라 언젠간 이렇게 한번 나올거 같았어 이게 딱 지금이네 아 핍은 좀 빡신대 괜찮아 나 딜 좋으니까 침착해 여기서 두번째 점프전에 오케이 스페이스바 쓰는거 까먹었네 자 어 동물몰 열쇠 충분하고 쓰읍 럭다운이었어 안먹어 럭다운이었어 쉬운 애들 허리야 아 정면에 그 방태나 나뭇잎마을 있죠 그거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제 나뭇잎마을 그 변신술 황금상자가 지금 중요해요 황금상자가 계속 가져야돼 일단 이거는 슈렉이 대마나 나왔고 한번 써줍시다 비방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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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죽죠 근접이라 상점에서 지금 BBF 하나 먹으면은 좀 확실시 되는데 스페이스 아 저거 악세사리 쓸 때 바꿔도 되겠다 흠흠 뭔 주작이래 흐흐흐흫 여러분 저 지금 한 제가 로스트만 지금 한 몇시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로스트만 한 일곱시간 여섯시간 암튼 그 정도 더 정도는 한 것 같아 그 정도 했습니다 쓰읍 아 이거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네요 아니다 먹자 이거 피 역시 발동되니까 그리드 그리드 해상 오케이 잘 가시오 롤은 언제 해요? 이거 하고 오늘 이거 딱 깔끔하게 막판을 할 수 있겠다 어디 갈지도 중요해 척트만 갈지 아니면은 다크룸idas 갈지 일단 minutos 내려가면서 생각하고 지금 김치국 마시지 말자 ö.. atau 하 undo 할 때 티어 입면 돼. 어! 한 대 맞았다! 어, 괜찮아 괜찮아. 한 대, 한 대 괜찮아. 맵마다 한 대 괜찮아. 하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흰 쓰레기. 벗길 쉬운 거. 아, 베가 패티. 근데, 베가 패티도 패턴만 잘 안다면 쉬워요. 근데, 계속 움직여줘야 돼. 급점프 할 때만 조심하면 돼. 급점프, 급점프.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급점프 전에 잡았다. 드립이 상당하거든. 아, 근데 악마방이 안 나왔네. 또 러거 러거. 하아, 러거 빚고 자시고. 이거 비방이 안, 비방이라도 악마방이 안 나오면 좀 그런데 지금 두 방 연속 안 나왔어. 이번엔 무조건 나와줘야 돼. 깔끔하게 여기. 오케이, 쉬워, 쉬워, 쉬워. 좀 귀찮을 뿐이야. 쉬워, 얘들도. 머리 움직임. 예측해서.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고당 주세요. 아. phd 먹어야 된다고? 뭐 있으면, 있으면 먹겠죠. 제가 마다할 리는 없으니까. 깐. 화려해 죽은 거죠? 아, 얘들. 얘들 쓰는 가면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되게 천군만마오던 기분일 텐데. 아, 불안해. 열쇠.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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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놀이. 와 14% 손을 내었어 이거 아래 못 봤으면 이거 한방은 맞았다 죽지는 않았겠어도 오우씨 여배라 백오개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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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자 너무 많이 나서 좋다 구피 오우 노우 노우 구피 그거 땜에 꼬리 땜에 지금 상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황상자 많이 나오면 황상자 템이 또 잘 나오니까 정말 좋거든요 비방 알아보고 여기 그렇지 아 이건 좀 별로네 그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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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무서워 아 그것도 또 나왔다 한 대 맞았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었으면 되지 아 솔직히 이 방까지 해가지고 문제는 아니야 일단 엄마 발방에서 한번 살짝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것들이 문제지 아 왜 일단 템 나와 미치겠네 아 다 괜찮았는데 전능하신 악마방님만 악마방의 그 음성어리를 한 그분만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이 상전방가 필신 나왔고 일단 아 I can see forever 여러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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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걸 하자 좀 하.. 고통 났네 크람프스 헤드 나와도 왠지 크람프스 헤드가 이번에 나올 것 같은 빛이 또 됐는데 타미 헤드가 더 좋으려나? 크람프스 헤드 나오면 크람프스 헤드 먹을까? 자 오케이 몬트로 2 아 지금 기본 캐릭터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딜이 너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기본 캐릭터 성능이 지금 너무 후져 일단 이 보스는 정말 쉬운 보스니까 일단 어차피 무픽으로 잡고 후- 프렉스만 조심 너무 딜이 8이야 beby1 오 맞았다 잡았다 악마방 그래 나왔어 나왔어 아 돌겠네 어우 근데 이거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 이거 애매하네 아냐 저거는 클리어만 하면 되면은 근데 보스를 잡을 파 파밍이 돼야지 않냐 여러분? 보스를 잡을 파밍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는 보스를 잡을 파밍이 안 되는 것 같아 파밍을 해야 돼 파밍을 해야지 제가 보기엔 저거보단 이건 게 나을 것 같아요 갔다가 괜히 저걸 못 잡으면은 그게 너 CLC니까 아유 무서워 하아 우호호오오오오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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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유령들이 문제야 아, 정말 딜 후지다 이거. 딜이 너무 후져가지고 미치겠네. 딜만 대면 되는데. 그래. 어, 결실 두 개. 다. 하, 다이지방? 결실까? 어, 아니네. 띠얼쌤. 오케오케. 여러분, 저 초콜릿 카드, 초콜릿 카드처럼 생기게 이게. 저거 뭐, 똥 관련된 거였나? 네, 구피셋 만들었어요. 구피셋이고요. 가면서 똥 싸는 거. 좋아좋아. 자, 고피하고. 적었다. 열어여 열어여 열어요. 여러분, 제가 맨틀가 갑자기 막 비워도 그런 랜이에요. 저 정말 깨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말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좋아. 끝! 보상! 하이, 쉐이. 야, 이씨. 오, 안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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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았어. 야, 사미에드 캐리다. 좋다. 이게, 아, 이 몸집 커지는데 지금 기껏 몸집을 작게 만들었더니 일단 데미지는 탐남으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것 같네요. 데미지 공속 기타 등등 다 증가 오, 근데 야, 이게 데미지가 하나 증가했을 뿐인데 이게 파리 데미지도 같이 증가하는 것 같아서 엄청 세진 것 같네. 체감상 한 진짜 세진 것 같은데? 폭탄 비방, 비방, 비방 찾자. 어딨을까? 황금방 오른쪽? 여기 있으려나? 쓸만큼 딱 되돌려 받았네. 좋아요. 오! 당신은 망할 조커여야 하는데 상점 안 돼 에이쑈 공허하다. 뭔가를 먹었는데 사지가 않네요 다 사자 발방이죠? 진짜 인생컨 해야된다. 이번에는 가자! 엄마를 이렇게 헤드 주실라하나? 헤드? 아, 헤드네. 어떡하지, 이거? 헤드를 가져갈까? 타미 헤드가 좋을까? 이 헤드가 좋을까? 지금은 내가 보기엔 크람프스 헤드가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구요. 그니까, 아, 다면 악마방 열릴지도 모르는데, 그니까 그걸 여러가지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혈사를 노리면, 나중에 혈사포를 먹으면 지금 이건 내 방마다 이제 막 방방방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너무 좋네. 배터리 계열 하나도 없죠. 충전으로 와서 타미를 가져. 아, 그래야될까? 배터리가 하나도 없는게 좀 문제야. 배터리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뭐 그런 관련된게 있었으면 저기 빨리 차가지고 쫙쫙 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러면 타미 헤드 가자. 망할, 망할 크람프스. 어쩔 수 없어. 자, 여기부선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 진짜, 내가 보기엔 이쪽 방부터는 좀, 보방 루트를 먼저 가는게 좋을 것 같애. 보방 위주로 가서, 클리어를 생각만 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걔는 여기선 파싱 할 필요가 없어. 미친. 아, 데미지는 또 어떻게 보면 충분해. 이런건 먹어주고. 헬스워지네. 열었다가 한 번에 까고 다시 먹어야지. 오케이, 스피드업 갑니다. 아, 비방. 비방 아니신가? 자, 리딜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얘들한테. 돌은 진짜. 많이 맞고, 많이들 죽는데. 얘들은 이런 데 있으면 돼서. 좋아, 좋아, 좋아. 잡았다. 오우, 쎄. 러거. 굿굿굿. 갤거 같습니다. 여러분. 아아. 잠깐만. 안좋았어 방금.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나 너무 쫄았네. 한 대 더 맞고 했어도 됐는데. 하아. 괜찮아. 확실히 알았으니까. 잡아야되는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잡으면 돼. 아까 방에. 스크릴렉스. 스코. 얘. 스코 모시기. 얘 혼자일거라 생각했는데. 어어. 맞았다. 아씨. 딴걸 맞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엉덩이 보여줘. 얘한테 죽으면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이때 해야지! 어? 다시 차네 이거? 여러분 방마다 차는게 아니고 방에서 몇 대 안 맞으면 다시 차네요 다시 몸에 불빛 돌아왔는데? 아닌가 이거? 뭐 딴 거 먹어서 그런가? 아니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맞을게 아다 악마방! 오케이 딜업! 으아악! 샷 스피드업에 이것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악마방은 안 된다 오늘 좀 악마방이 아니다 악마방이 아냐 네 안녕하세요 저 책에 흑하트 주는 거 자 보스는 딱 봐도 왼쪽 아들이 제일 끝에 있겠네요 그냥 여기 있다가 파리가 좀 잡아주면 가만히 있고 아우 네 수프터게 수사 선생님 오늘도 또 100개 아 102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리액션도 사려가면서 해야돼 네네 집중이 집중력 안 틀어 틀어지게 자 달방 들어갈게요 고속되니까 오케이 터지고 오케이 터지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 아 진짜 이거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자 암살 조심 암살 조심 암살 조심 암살 조심 하기 전에 먼저 죽여야돼 좋아 으아 으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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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방 오케이 오케이 감사해요 오 어 그지님 뭐 있으세요 뭐 있으셈 좋은 거 있으셈 악마 거지 한 번 만지고 나갔다 오기도 그거 돼요? 뭐 솔직히 피넥을 예상해가지고 이거 돼요 여러분? 악마 거지 한 대 맞고 나가 안 돼요? 안 되죠? 아 이 사람들 허위정보 허위정보 너노해 에이 자 괜찮아 이거 쉬워 이거 쉬워 많이 모였고 여기서 한 번 돌아서 아이씨 기농토맨들이네 애들 잭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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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로 브레스천에 잡았다 마지막 이것까지 깔끔하게 위로 그리고 튀어 허어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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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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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들 왔다 어디야 어디야 복수 어딜까 아래쪽이겠지? 저 허접버스들 폭탄보이들 지금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어우 너너너너 나 먹었다는 흔전 아 내가 내가 미스터 베가구나 그래 그래 그래, 예쓰, 예쓰, 예쓰 이 방 뭐 그냥, 쉬어가는 방 오우, 오우! 오케, 오케, 오케 아, 또 나왔어! 나 죽일라고 아, 자꾸 암살 보내네 불 막히, 불 막히, 불 막히 있어 불 막히 불 막히, 불 막히 있어 불 막히 왼쪽, 오른쪽 끝이 저거겠지? 예,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바로 직보 호! 남은거 잡고 하아, 님아 이제 나 옴! 답답해, 죽을 뻔 헷 저거입니까? 어, 카드 어깨,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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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똥 하하, 똥이야! 하하하 신난다, 아, 스트레스 좀 잠깐 풀어야겠다 아, 긴장 좀 풀어야겠네, 여러분 저, 저,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지금 그냥 돌아다니면서 똥 좀 깨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똥 좀 깨고 아, 여기 마음의 안정을 좀 가져야겠어 아, 이 소리 너무 좋아, 똥 캐지에 나온 소리 이런 거 너무 좋아 됐어, 됐어, 아, 좋아 심신의 안정을 취했어, 충분해 음 음 그만, 웡 훔작해 이놈들 위험하잖아 아, 나 근데 이번 보스 한 방에 안 맞고 잡는 거 좀, 그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어? 어, 하 자신이 없네, 아, 이거 어디까지 이거 잡을 수 있을까? 하아 Gest surveys 파리 가 필요해 그렇지! 팔ười 가 필요하지 더 모아와와와와와 아냐, 그래, 해 보자 약한 소리 말자 펄 펄 펄 펄 펄 펄 흐헿 NV 아아 아, 부활해라! 맙소.. 맙소..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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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희흠 희흐흫 하아 아.. 부활했어 좋아 50mph 한길로 부활했어 희흫 간다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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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이 맞았어 이거 진짜 나 뭐 어떻게 비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죽어어! 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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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자! 맞다! 아! 아이작 카트! 잡았다! 잡았다! 잡아서! 아.. 쟤써다 이제 아.. 진짜 간 떨어진다 아.. 너무 드라마처럼 잡네 여러분 저 물음표로 아이작 잡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차라리 체스트 물음표가 더 잡기 쉬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어.. 자 이거 먹을게요 체스트에 물음표가 잡기 더 쉽습니다 아이작이 더 힘들어요 거의 깼죠 저 여유 좀 부릴게요 여러분 잡으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좋아 파밍 해야지 음.. 물음표 숨가리는 온전팀 알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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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패턴인지 알아 괜찮아 괜찮아 한대 괜찮아 한대 괜찮아 어딜까 오른쪽 끝일까 밀까 어딜까 죽어 그냥 좋아 얘 사거리 짧아 네 가위 뭔지 알아요 보스 작전을 들고 갈거에요 여기가 좀 어려운 방인거야 야아 이제 가는 느낌 든다 아이 참 이거지 이게 어떻게 또 컨트롤 아아 그래 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참 많이 죽었지 어? 참 많이 죽었지 폭탄이 없을 때나 많이 죽었지 아아 복수했다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 diving 오케이 복수망 숨글가지 레츠 호호오오오우 하아 끝내자 까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한 대 맞은 거 괜찮아 가위 어딨어? 어? 복인가? 템 사라졌다 복인가 봐 가위 돌연사? 뭐지 이거? 다시 가보라고? 아니야 없어 확실히 없어 베베 다시 떴어? 어? 여기 생겼는데? 응? 오케이 이게 이제 자기 머리를 그저기 시즌 모드처럼 아 이 미로구나 고정시켜 두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잡기 전에 추천하는 말씀만 부탁드리고요 어? 로스트로 클리어하는 거 정말 코앞이네요 난 오른쪽만 쏜다 난 오른쪽만 쏜다 그렇지 자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타미 헤드 써야 돼요 야 오늘 나 4번 살았다 이걸로 3번 살았나? 몇 번 살았죠 저? 럭업의 힘인가? 하... 끝 보자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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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 군뱅이 되셨지? 왜 뭐 때문에 군뱅이 되셨지? 오우... 아... 부활! 어우... 야... 가자 가자 모르겠다 나 왜 자꾸 죽지 아... 부활 이거 여러분 이거 백퍼센트 아닌가요?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꺼지렴 잡았다 잡았다 허우... 아... 도... 바디... 흫... 아... 리얼 여러분 전 9피목성을 먹지 않았는데 먹은 것처럼 됐네요 목걸이가 하... 진짜 목걸이가 이렇게 되다니 오늘 12월 10일 10시 43분 로스로 체스트 첫 클리어 했습니다